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원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비대면 탁송 출고를 하는데요 출고할 차량은 짜잔 폭스바겐의 골프 1.4 모델이고요 2015년씩 8만4천 키로 탄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너무 좋은 차라서 빨리 나갈 것 같기에 고객님이 원래 구매 예정이 다음 달 정도였어요 근데 미리 너무 재빨르게 진짜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유튜브를 보시고 결정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비대면 탁송 편택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고객님이 일단 차를 사진으로 밖에 못 봤어요 사진으로 밖에 못 봤고 이제 영상으로 실제 메모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저를 믿어주셨기에 더 꼼꼼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식 센터에서 다 교환한 이 자료가 이렇게 백팩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고객님한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보면 이렇게 관리 잘한 차는 딱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 작업 내용이랑 그 다음에 또 쿠폰이 있거든요 마일리지 쿠폰이 바우처가 223,510원까지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의 신차라서 단순 교환도 없고 1회 신조 차량이라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외관을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외관을 한번 찍어주시고 진짜 2015년식의 8만 킬로고 이 차량이 1,490만 원에 이렇게 판매가 돼서 출고를 하는데 진짜 가격적인 부분이나 차량 상태는 전국에 똑같은 차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 가격도 다 공개하고 차량 상태도 다 공개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탁송 출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위한 조금 데코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새 조금 크리스마스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는 짜잔 고객님을 위한 슉 그리고 이건 원래 여기 있었던 거고 그리고 쬐끄만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이렇게 데코를 여기에다가 좀 걸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걸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따로 드릴 거고 이것도 따로 이렇게 예쁘게 붙여서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이렇게 예쁘게 붙여서 드릴 거예요 이거는 붙이고 그리고 또 안에 탈취제랑 외관에 먼지 좀 깨끗이 한 번 더 꼼꼼히 닦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